아, 소대점 한번 잡으러 갈까? 문 열고 잠시만요 와, 우리 팀1 tekn어 못해 진짜! 나 여기서 처음 적어보는데? 오늘 오하님하고 이렇게 배그를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제가 한번 연락드려가지고 부탁드린 거라 좀 약간 뜬금없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한번 같이 해보는 거지 싶어서 내가 템템이나 춘향님이랑 좀 같이 많이 하니까 셋이서 그냥 한번 해보기로 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디코가 요즘 유행하는 건가? 이거 왜 이래요? 아니 이게 저희 아는 친구가 그려준 거라 저희 세명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꿔 볼게요 잠깐만요 저는 초록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조금 곱삭 느낄게요 오늘만 이거 원래 도용하면은 원작자분이 화내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벌 쳐드릴게요 괜찮아요 저 구사 배경님한테 봐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괜찮나요? 아 너무 근데 짬 느낌이 너무 좋아 아 원래 찌는 따라갈 수 없는 법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 오늘 진짜 세 분이서 원하는 그 게임 플레이 스타일을 말씀해주시면 맞춰서 해드릴게요 쌍수사 오직 전쟁이지 그치 아 오직 전쟁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럼 저희가 자 일단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학교 저는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 둘 학교를 가는데 따라가기를 누른다? 직접 내려야지 고맙습니다 자 코레트님 네 오늘 오아반 반장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반장하겠습니다 저희 춘향님 일단 저는 반장말 안 듣는 말 아 일단 뛰어라 그거부터 구아반 일찍 못 내둬도 뒤진다고 너 너가 뭔데 너가 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오아님이 그 띠레잖아 왜 선생님 말도 안 듣냐고 언제 에프가 어 아무도 안 오는데요? 자 옵니다 4명 와요 어 어딨지? 눈 뜨세요 아니 이 사람 반장 시켜도 되는 거 맞나요?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아니 몸이 깨진 사람 반장 시켜가지고 이거 열바람이 충분합니다 하하하하하하 뭐야 어디야 아 반대편 자 방금 샷바리 매서웠죠? 네 자 아프리카 BJ 1티어입니다 상대는 네? 실제로 1티어구요 아 잠깐만요 아 지난분이구나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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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일단 이건 어쩔 수가 없고 자 한 번 다시 해봅시다 오 잠깐만 앞에 앞에서 뛴다 아 테두리 방에서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오우? 아하핳이 아하핳이 아핳이 자 아하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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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살리면서 30초 뒤에 태어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아직 좀 긴장 되네 벌써 다음 달에 살려드려 어떻게 해요 박자 맞춰드릴게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지금 안 살면 너 언제 살아나? 이 원의 의견을 이렇게나 잘 들어준다고? 아래에. 살릴게요 일단. 이거 보입니다. 옥상임! 사랑샘! 뜨거워! 남아갑시다. 자 여기 조금 얼굴 뜨거웠으니까 좀 시원한 빅캔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그러면 빅캔디로 살짝 노는 마인드로 곰 잡아봤나요 여러분? 아니요. 곰을 잡아요. 곰을 한번 적어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곰 발견. 곰 추려 두 마리. 자 곰곰.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한마리 더 한마리 더. 곰아 미안해. 죽어. 유미의 상자가 있으니까 파멸을 또 한번 해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급. 자 한번 만만 볼까요 저희? MP14. 하나 둘 셋 번이요. 엣답 엣답. 이거 엣답. 제가. 한번 써봐. 이럴 때 한번 써봐. 네네 이럴 때 한번 써보실래요? 그래. 어깨. 아. 돌 맞은 거 같아. 네. 고어 템팬. 노란팬 기절. 일원수 몇 명 남았죠? 여섯 명이요. 둘 라스트.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기절. 나 이번엔 만족해. 이거 성적표 한번 저희 발급해보죠. 한번 봅시다. 자 포렛트 355딜. 이춘향 1킬 57딜. 자 템템버린 0킬 97딜 1 어시스트. 저 아까 그 언덕에 있는 애들 제가 대가리 다 까놨습니다. 아니 그거랑 상관없죠. 템템버린 1 어시스트. 이춘향 1킬. 포렛트 0킬 0 어시스트. 아 제가 견제 다 해놨는데 아까 그 다시아 딱 세웠을 때. 11자로. 오. 10자리 중심하네. 아 10자리 아니라 나 없네. 오하님. 아 근데 잘하긴 했어 잘하긴 했어.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아 소대장 한번 잡으러 갈까 이거? 문 열고. 잠시만요. 자자자자자. 어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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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처음 적어보는데? 이거 근데 오하님 소문하면 어떡해요? 혹시 오늘 다시보기 삭제 가능할까요? 아니 선생님 저는 유튜브에도 올려야 돼가지고. 아. 저 유튜브 다시보기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원래 유튜브 다시보기 아니에요. 아. 네네네. 저 멤버십에도 올라가는데 괜찮을까요? 아 근데 오하님이 AI한테 약하네. 사람이었으면 내가 봤을 때 그냥 바로 트리플샷 했어. 근데 이게 필라가드라서 인식을 못하셨나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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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끔한데?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프리카판 산옥 한번 맛보드려도 될까요? 네. 산옥은 부트캠프 Y자로 갑니다. 다른 데 안 가요, 저희. 오케이! 저.. 아 잠깐만! 아퍼요! 아퍼요! 아 근데.. 안돼요. 이번에는.. 왔어요! 올라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아.. 오.. 또 저기야! 와우! 내려져! 나 다 사는 거 얼마 만이야? 아.. 누웠어 누웠어 일단. 나 총알 가는 중이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하나 더? 나이스! 다 가놨어? 오우! 나이스! 자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막은 거예요. 오케이. 자 비상호주 잡히겠습니다 이제. 와.. 여기서 사나서 나간다. 지려. 와 이걸 살았네. 이거 완전 치킨 거 아니야. 럭키비키잖아. 완전 치킨 맛있겠잖아. 럭키비키잖아. 럭키비키가 뭐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그.. 장원영은 아시죠? 아이돌? 네. 그분 유행어예요. 약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는? 아 오케이 뭔 말아야. 드려 없는 거 버려야지. 오 나이스! 비렌드 먹어야지. 완전 럭키비키니잖아. 비키니가 돼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잘못 썼잖아. 잘못 배웠잖아. 뭐라고요? 뭐라 얘기했죠? 럭키비키. 럭키비키잖아. 럭키비키니잖아. 럭키비키니잖아? 자기장이 완전히 언럭키비키니야잖아? 아니 아니 그러면 원형독 사고 한 게 아니야. 그것마저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기장이 멀어서 우리가 같이 대화하면서 들어갈 시간이 생겼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해요. 오빠 하는 거예요. 오빠. 아 오케이 뭔 말을 해? 어 군대 있잖아. 럭키비키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 드링크 있는데? 아 뺏겼다 있어. 뺏기면 우리 친구가 대신 마시잖아. 우리 친구가 피를 채울 수 있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 잘 뛰시네. 바로 흡수하네. 오른쪽 안에 뛰잖아. 총 쏠 수 있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야 밥 먹었잖아. 기분이 좋잖아. 이거 바로 럭키비키잖아. 흡수 개미쳤다. 하나 배우니까 그냥 폭주하는데? 제발. 아 뛰었어. 괜찮아. 오늘 치킨 먹었잖아. 맞아 맞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럭키비키잖아. 럭키비키잖아. 네. 아 제대로 가져가시네. 우와. uster아. 좋은 unter 91 셀 produ시지 네. 어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